다음은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회사 기획 디자인 회사 부문에 대한 회장상 시상이 있겠는데요. 시상 부문의 회장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후명되는 회사의 대표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난기획, 경성문화사, 한국에르, 문화공각, 쿠비즈, 필드가이드, SIKR. 먼저 금난기획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회사 기획 디자인 회사 부문, 최우수 기획 디자인 회사상 금난기획. 귀하는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위와 같이 입상되었기에 이 상태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1일 한국사부협회 회장 김웅기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경성문화사 앞으로. 경성문화사 내용은 닫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에르입니다. 한국에르 내용은 닫습니다. 문화공감 앞으로. 문화공감입니다. 내용은 닫습니다. 네, 이어서 쿠비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쿠비즈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필드 가이드입니다. 필드 가이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S.I.K.R. S.I.K.R. 내용 같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축하해주세요. anim